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블레이저 추천 요청이 많았는데요 블레이저는 가격대가 좀 있을 수 있기에 디테일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레이저 쇼핑을 할 때 아 요런 요소들을 보는구나 요 정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제가 추천하려는 블레이저 느낌 보러 가실까요? 오늘은 해외 패션 트렌드도 반영하고 제 취향도 좀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블레이저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실루엣적으로 포멀한 듯 하지만 캐주얼한 요소가 있는 르메르 요즘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오버핏 블레이저들이 많이 선보여졌어요 이때 어깨패드의 유무로 분위기가 굉장히 바뀐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각진 어깨패드가 들어가면 포멀, 락시크, 스트릿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깨패드가 없으면 포멀도 가능하시지만 캐주얼이나 아메카지에 좀 더 활용도가 좋은 블레이저 아닐까 싶네요 FW 시즌은 울 소재의 블레이저들이 많았다면 도미니만큼 좀 더 다양한 소재감의 블레이저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추천드린 블레이저들 보러 가실까요? 자 먼저 단색 블레이저들부터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제품은 아트이프렉트 제품입니다 제 기준 르메르와 굉장히 분해를 많이 담은 고 녀석 텐셀 울음방 제품으로 촤르르 예쁘게 떨어질 거예요 몸에 좀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핏감으로 드레시한 분위기도 어울릴 것 같고 캐주얼한 무드에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은 오버핏 블레이저에다가 색감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제품은 인사일런스 제품인데요 갬성지지만 은근 시크한 무드를 잘 표현해주는 게 인사일런스 제품분들인 것 같아요 그레이 베이지 색감을 진짜 너무 예쁘게 뽑았거든요 엄청 각이 지는 어깨 패드를 사용해준 게 아니라서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반 더블 형식의 블레이저에다가 히든 버튼 처리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더블 블레이저가 아직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제품이니만큼 어 브레이 베이지 어떠실까요? 자 다음 제품은 글로지 스튜디오 제품인데요 웰던이라는 브랜드에서 소매가 좀 통이 넓게 나오는 블레이저들을 보고 아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딱 나왔어요 봄에는 좀 펄럭이 있는 갬성이 저는 좋습니다 소매에 트임 디테일이 들어갔는데요 물론 이 트임이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트임이 막혀서 나온다고 하니까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임을 트고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진 느낌의 싱글 블레이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활용도도 좋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작은 미니멀한 디테일로 감성 요소도 잡아줬으니 굉장히 취향 저격이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꾸안꾸 기본 블랙 블레이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유니폼 브릿지 제품이에요 브라운 컬러 물씬 나고 어깨 패드가 없는 편안한 실루엣의 블레이저인데요 폴리 레이언 소재로 찰랑찰랑거리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포켓 디테일마저 좀 캐주얼한 무드 연출에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밑단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요거 이렇게 쫑으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궁금증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어깨 패드 없이 흐르는 듯한 실루엣이니만큼 포멀에도 어울리지만 캐주얼에 좀 더 나는 활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요 블레이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가성비 무텐다드 제품인데요 데디핏 블레이저가 새로 나와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기존 세미 오버핏 블레이저보다 좀 더 어깨가 넓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감성 블레이저로는 요게 딱일 것 같았거든요 어깨 각짐이 이때 엄청 빡센 느낌은 아니어서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디핏 블레이저인 만큼 총장이 길게 나왔으니까 너무 다리 길이에 연연하지 마세요 데디핏 블레이저는 좀 퍼럭퍼럭 거리면서 막 어? 다리 어디 있는지 모르는 요런 감성으로 입어줘야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을 입문용 데디핏 자켓으로 좀 추천드려볼게요 단색 마지막 추천 제품은 뉴스 제품인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지갑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하는 브랜드죠 최근 제가 구매한 르너르 블레이저가 숄카라인데 요 숄카라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근데 요게 블레이저의 각진 느낌보다는 숄카라로 부드러운 맛을 내주는데 어 아주 좋습니다 코튼 폴리 홈방 제품으로 바삭할 것 같은 요 블레이저 어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만 되신다면 어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체크 블레이저 추천을 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체크 블레이저 자체를 엄청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체크가 좀 뚜렷한 제품분들은 유행을 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고 뭔가 물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본 첫 번째 제품은 COQ 제품입니다 어깨가 살짝 드롭대는 루즈한 실루엣의 블레이저인데요 체크 자체가 굉장히 은은하게 보일 듯 말 듯 들어가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말할 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가성비인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체크 블레이저 첫 입문용으로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드로우 핏 제품입니다 COQ 체크가 조금 내 성에는 안 찬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 제품을 추천드릴 텐데요 요 제품 체크 또한 은은하고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체크 자켓을 구매하실 때 체크 패턴에 대비되는 컬러가 들어갔을 때는 한 두세 개 정도의 컬러만 사용된 제품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요 체크마다 또 어 너무 잔잔발인데 하실 수 있겠지만 요런 제품이 진짜 오래 입으실 수 있다구요 그래서 요 제품도 세미 오버핏 기본 블레이저 체크 블레이저 입문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렛네 제품이에요 가성비 제품들만 추천드렸다면 알렛너만큼은 가성비라기보다는 어 돈값하는 블레이저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원단은 좀 돈값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체크 제품 원단감을 보시면요 은은한 카키 그레이빛에 연한 갈색으로 들어간 체크 패턴이에요 이게 엄청 대비되는 컬러가 아니라서 분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요 제품도 반 더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더블이 너무 부담스럽다 과하다 하시지 않게 입문용으로 라고 하는 가성비는 아니지만 하나 있으면 두구두구 분해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네요 자 여기서 키미의 팁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디로 자주 사용하는 체크 블레이저 문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쇼핑팁? 저는 체크 블레이저를 구매할 때 맨온더 분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사악해요 좀 높아요 하지만 원단은 그만큼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온더 분 쇼핑을 하실 때는 아울렛을 사용하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맨온더 분 자켓을 한 10만원 20만원 선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맨온더 분 블레이저 자켓들은 좀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지만 저는 사이즈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데디핏 실루엣을 연출하는 그런 느낌을 쇼핑을 하기 때문에 요런 팁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이제부터는 요즘 트렌드가 반연된 나일론 다시락 제품들입니다 투어 제품인데요 미니멀 깔끔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소재적으로 가벼워서도 편하겠지만 간절기 아우터 느낌은 막 구길 수 있다는 점인데 나일론이 함유되면 막 구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나일론 그 특유의 소재감 때문에 캐주얼한 무드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멀 캐주얼 왔다갔다 하시기 굉장히 좋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 개인적으로 요 차콜 그레이 컬러 굉장히 예쁘네요 자 다음은 부르반 제품인데요 나일론 100 제품입니다 바시락 끝판왕 블레이저인데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금색 버튼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요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사진을 보는데 요거 버튼 하나만 뚝 잠근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리고 실루엣적으로도 시티보이 느낌이 물씬 나도록 소매통이 넓게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갬성 시티보이만 나일론 블레이저로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소재적으로 좀 특별한 제품이에요 첫 번째 제품은 라퍼지 제품인데요 가성비 하면 라퍼지인데 정말 가성비 제품을 내주셨습니다 라퍼지의 컴포트 드라이 소재 발수가 공 처리돼 있죠? 잘 늘어나죠? 가볍죠? 빨리 마르죠? 전투용 블레이저입니다 여러분 핏적으로도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통은 넓지만 소매가 좀 짤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소매를 이렇게 접어 올린 다음에 막 꾸겨 입는 듯한 연출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은 블레이저를 이렇게 갖춰 입는 듯한 스타일이 아닌 그냥 진짜 전투용 블레이저 찾고 있다 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반바지랑 입어도 요거 괜찮아요 자 다음 제품은 에노우의 감성 플리츠 블레이저인데요 이건 실제로도 실물이 굉장히 궁금한 제품이기도 해요 원단감 자체에 플리츠가 좀 납작하게 눌려서 들어간 제품인데 오무플리스에 사기에는 지갑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블레이저로 요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뭔가 위아래 세트로 입어줘야 더 매력적일 것 같은 제품이에요 핏적으로도 세미오버 편안한 실루엣으로 나왔는데 이제 원단감으로 포인트를 빡!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제 눈에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레이저 편을 온라인 탑망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골랐던 블레이저들이 좀 심심할 수도 있고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유행 안 탈 것 같고 오래오래 입고 자꾸 꺼내 입고 싶은 제품분들로만 골라봤으니까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체형마다 추천드릴 블레이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온라인으로 추천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올해 트렌드를 반영하되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제품들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녀엉